그날 그날 사랑을 해봐도 놀이를 해봐도 어쩐지 아 말이 안 보이지 뭐야 아 기적이 일어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따름은 지름길로 타고파 그럼 안될까 고생은 싫어 그치만 어쩔 수 없지 뭐 어디론가 지름길로 타고파 그럼 안될까 당신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거야 정말로 진짜 temas 저 세상에 정매 Academy lyn